YMCA 우리 모두 잘 하세 조선의 최강이야 여기 믿은 마이크 4 모두의 기쁨이야 더 이상 짜고 치는 고수도 분 없다 우리도 대본 없이 토론한다 지역 대표 스피커 두 분과 함께하는 YMCA의 토론 시간입니다 여수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사무총장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줄 어떻게 보내셨는지 근성 여쭙겠습니다 먼저 김대희 총장님 네 저희는 요즘 총선과 관련되어서 시민 정책들을 모으는 과정에 좀 있고요 그런데 시민들이 제안한 정책을 보면 지금 모으고 있지만 보통 우리가 복잡한 행정용어를 쓰고 수백억 예산 들어가고 이럴 줄 알았는데요 시민들은 생활 속에서 느끼는 내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시의원이나 시장님이 들어야 될 내용이다 할 정도로 어쨌든 거대한 국가 공약보다는 생활 속에서 느끼는 것들을 바꾸고자 하는 느낌 그런 제안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3월 14일입니다 다음 주에 저희가 여수 YMCA가 백인원탁토론 우리 김석 총장님 좀 모시고 백인원탁토론을 해서 우리 여수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생활 정책 공약들이 뭘지를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일 토요일입니다 9일 날 내일 토요일 날 오전 11시에 고 김용호 열사 64주기 추모식인데 우리가 4.19 혁명이 일어났었던 1960년 4.19보다 40일 전에 여수에서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와 정치폭력 경찰이 사주한 정치폭력에 돌아가신 김용호 열사님 아마 추모식을 내일 오전 11시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수시 교동에 있는 진남 상가, 상가길에서 하게 되는데 관심 있는 시민 여러분들은 많이 참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석 총장님 근황 내주겠습니다 제가 좀 길 수도 있는데 네 짧게요 네 지난 3월 6일날 순천 시민단체가 한 25분 정도가 대표자들과 실무자들이 모였는데 다른 게 뭐냐면 세 가지 때문에 모였습니다 하나는 현대제철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관련돼서 지금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조에서 계속 법정 소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3월 12일날 대법 선고를 현재 앞두고 있습니다 결정이 만약에 정규직화하라고 행정명령이 떨어지게 된다고 하면 3월 12일 현대하이스크 비정규직 전남동부대책위가 현대하이스크 정문 앞에서 회사가 적극적으로 나서라라고 하는 기자회견을 하게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하나는 순천시 민간지탁 관련한 공공일자리 관련해서 계속 대량해직 또는 굉장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이거 관련해서 순천시에다가 지금 정책토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좀 더 좀 서명을 촉구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고 가장 중요한 것은 4월 16일이 올해가 10주기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일찍 모였는데 굉장히 순천 지역에서 10주기를 굉장히 시민들과 함께 참여하자 그래서 416명 합창단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YMCA 합창단, YWC 합창단, 6.15 통일 합창단, 갑진 합창단 그리고 예수와 함께 합창단 해가지고 총 한 200명이 지금 현재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연습을 하고 있어서 나머지 216명은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서 합창단이 있고 음악회를 굉장히 크게 지금 현재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어디서 언제 한다고요? 4월 13일날 저녁 6시부터 조래호수공원에서 수변 무대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세월에 10주년 추모하면서 416명 합창단에 꼭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오늘부터 홍보 들어갈 텐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순천 YMCA 061-745-0601로 전화 주시면 함께 참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청소년 합창단, 어린이 합창단 그리고 악기 연주자들도 모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에도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제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새학기인데 인구 절벽이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전남의 초등학교 중에서 20곳이 신입생이 없어서 입학식을 못했다 그래요 입학식이 학교의 1년 중 가장 큰 행사 아니겠습니까? 합계 출산율 0.6명대가 실감난다 지역의 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입학식 때 이런 말씀을 애들한테 구제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그 조례 시간이 아니고요 겨우 한 학급이 입학을 한가 하면 그나마 인구가 많다고 하는 신도심의 유치원도 반이 없어지거나 합반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니까 이런 말이 나올 법도 합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학령 인구 감소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대희 총장님께서도 근황 이야기해 주실 때 어린이 스포츠단 이야기 하셨었잖아요 YMCA에서 실감하고 계실 것 같아요 바로 느끼죠 저희 여수 YMCA는 4세부터 7세까지 유아들, 대한유아교육을 하는 아기 스포츠단이 있는데요 20년 전에는 한 300명이 넘었어요 20년 전에 300명이 넘었는데 지금은 한 70명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이러면서 저희가 피부를 느끼는 거고요 보통 1년이 지날수록 한 2, 30명 정도가 줄어드니까 이대로 하다가는 5년 이후에는 우리 한 30년 역사를 가진 여수 YMCA 아기 스포츠단이 한 3, 4년 후에는 이따 문을 닫는 거 아니냐 할 정도로 위기의식을 느끼는 상황인 거고요 여수 쪽은 매년 출생화 수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10년 전에는 영세죠 영세 완전 영아죠 태어난 지 아직 1년 정도가 안 지난 영세 아이들이 2300명 규모였습니다 여수시가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은 1000명을 겨우 넘기고 있어요 1050명? 내년 되면 아예 900명대로 떨어지게 되는데 여수도 10년 만에 절반이 줄어들어서 이제 영세 아이들이 1000명이 인시대가 되어버린 거고요 아마 1047명이면 보통 여수시가 1년에 한 130명에서 150명 내외 아이들이 줄어드니까 이 수치를 적용하면 내년에는 850명대가 되고요 앞으로 10년 한에는 여수시에 영세 아이들이 한 명도 없는 단순 수치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 명도 없지는 않겠지만 결국 영세 아이들이 200명대로 확 줄어드는 우리가 전남 지역에 있는 22개 시군 중에서 예를 들어서 곡성이라든가 구례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오히려 아이들이 지금 현재 군단이 정도 아이도 못 되는 그런 상황이 10년 후에는 여수시가 벌어질 정도로 여수시도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인구 통계를 내는 과정 속에서 여수시 공무원들도 위기의식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실감하세요 김석 총장님 저희가 2월 달에 순척 YMCA가 운영하던 마을과 아이들 어린이집을 폐혼을 했습니다 그러게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운동과 사업 과정에서 절박하게 느끼고 있는데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실감하는 문제를 떠나서 이게 단순히 김대희 총장님은 군단위를 이야기했지만 C단위도 굉장히 심각한 위기로 현재 다가오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든다고 하는 것을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막을 수 있는 현재의 방법이 지금 현재 없잖아요 그런데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직장이 사라진다거나 어떤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될 서비스들이 중단된다거나 아니면 인구의 감소로 인한 여러 가지 복잡한 경쟁력을 좀 상실한다거나 이런 것에 대한 대안들을 마련하기는 현재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런데 몸부림치는 곳들도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칫나게 몸부림도 치고 뭐라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기껏해야 출산하면 어느 정도 더 준다 이런 것 같은 이야기들만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엄격하게 이런 것 관련해서 인문학적 토론을 지금 매월 한 차례씩 하는 모임이 하나 있는데 그 모임에서 어떤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문명을 거부하는 파업 아닌가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나라뿐만 저출생 문제가 사실은 우리나라 문제뿐만 아니란 말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굉장히 낮아요 예년에 비해서 인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인도도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전 세계적으로 문명을 거부하고 있는 전반적 파업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걸 단순하게 기능과 기술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 아닌가 그래서 새로운 문명 탄생을 위한 거부의 움직임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까지도 인문학적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은 이야기하던데 그게 지금 우리에게 지금 현장에서 맞닥뜨리고 있다라고 하는 걸 절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요즘 어대 증언을 놓고 많이 싸우고 있는데 이러다가 보면 여수 씨가 앞으로 7, 8년 후에는 산부인과 그나마 요즘 종합병원하고 한 군데 정도가 산부인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산부인과하고 소아과는 7, 8년 후에는 여수에서 구경하기 힘든 그래서 아이를 놓거나 아니면 어린 아이들이 있을 때에는 멀리 30, 40분 차를 가지고 가서 아이를 진료하는 이런 상황이 이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저는 한 90% 이상 되겠다 느낌이 좀 듭니다 그러게요 저출생과 맞닿아 있는 학령 인구 감소에 대해서 각종 지원금 제도, 늘봄 학교 정책, 정부와 지자체들이 내놓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보완하겠다고 하는 정책들이잖아요 이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해보죠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김석 총장께 먼저 드릴까요? 일단 학력 인구 감소와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했던 일들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농산어촌 유학생 유입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 마을에서 거주한다고 했을 경우 그 마을에 있는 주택에 대한 계량이랄지 이런 문제들까지 지원하면서 단순하게 한 아이를 키우는 것이 마을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을 이어갔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전라남 도교육청에서는 추진했었지만 막상 교육부 차원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지원 협력 문제가 예를 들면 서울시하고 전라남도가 협약을 맺었는데 서울시 자치단체장이 되면서 새로 바뀌면서 이런 모든 사업들을 종료해버리니까 농산어촌으로 유학이 왔던 사람들도 뭔가 좀 줄어들게 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들이 좀 있었고 또 하나 실질적으로는 출생률과 출산율이 굉장히 낮다 보니까 자체적 뭐랄까 우리 신입생들 그다음에 입학생들과 관련된 통계 잡기가 상당히 현재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결과적으로 계속 지금 가장 쉬운 방식으로 몸부림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원금을 유도하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대폭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실정에 놓여있기 때문에 뭔가 지금에 있는 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실효적인 조건이 있는지에 대해서 인구 절벽과 학력 인구 감소에 대해서 고민하고 특히 교육청 관계자들은 정말 실질적 고민을 해서 내년에서라도 이어 관련된 예산들을 대폭 증감하지 않으면 내년에는 올해는 20곳이 시입생이 없었다면서요 그럼 내년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정말 비상대책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대 총장님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지자체마다 김석종장님이 지원금 이야기하셔가지고 출산 지원금이나 아니면 키우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지원금을 주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지역 내에서 최근에 다들 많이 올렸어요 진짜 많이 올렸는데 이게 다른 데서 있는 분들 여기로 와가지고 애 나으세요 이렇게 봐야 될지 아니면 지역 내 있는 부부들에게 그래도 출생했을 때 여러 가지 여건을 보장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이해해야 될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라 그럴까요 이게 대책이 없는 지원 정책이거든요 대책이 없어요 대학인데 백약이 무효인데 결국은 아이가 없는 상황 속에서 낫지도 않은 상황인데요 돈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결국 돈이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타 자치단체에서 어쨌든 거주 이전이 직업이나 거주 완전 이주하지 않으면 오지 않을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있는 아이들 대상으로 지원해봤자 결국은 외부에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유니비라든가 아니면 몇 년 지나서 개론도 하고 자녀도 놓고 하는 시스템이 안 되면 이건 완전 계속 인원을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김석 총장님 말씀처럼 좋다 그래서 도시에 있는 아이들이 6개월 1년 동안 시골학교에 와서 교육을 하고 또 다시 2, 3년 후에는 자기가 있는 도시로 가는 이런 교환 프로그램이라도 제대로 만들어지면 좋은데 도시 아이들도 안 오는 거거든요 교육비 반학기에 한 100만 원 200만 원 지원받으려고 보통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같이 오는 거거든요 부모님들은 주택지원이 없거든요 지원 정책은 아이들에 대한 지원 정책만 있지 그럼 빈집을 새롭게 리모델링해서 그럼 6개월에 1년 동안 아이랑 같이 다니고 아이도 시골에 공기가 좋고 좋은 선생님 밑에서 좋은 아이들하고 자연 속에서 뛰어놀게 교육을 하세요 해봤자 결국 오질 않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아이들은 소수에 불과한데 각종 늘범학교 정책이라든가 반가워 프로그램 정책이라든가 이건 대상이 없는데 대상이 없는데 지원해봤자 결국 늘어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보통 사람이 그쪽에 정착으로 산다는 것은 아이의 교육문제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유아의 교육문제뿐만 아니라 그 부모님들의 직장의 문제, 직업의 문제, 또 여러 가지 보건 안전, 병원이나 문제, 건강의 문제 이런 다양한 문제가 복합적인데 과연 초등학교 요즘 아이들도 두 명, 세 명 아니잖아요 김석 총장님은 두 명이지만 요즘은 한 명 아니면 아이 안 놓거나 이런 세상인데 과연 지원 정책 몇 십만 원, 몇 만 원 가지고 아이를 놓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좀 보는 거거든요 김석 총장님, 전입을 만약에 서울시도권에서 이쪽 지역으로 온다고 쳐요 그런데 그게 다른 데서 온다고 해서 국가 전체 출산율은 올라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국가 전체 출산율을 올리기 위한 문제는 국가적 고민도 필요하고 지방자치단체적 고민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런데 우리는 이걸 화살표를 거꾸로 돌려야 될 것 같아요 출산율의 책임을 자꾸 뭔가 가임이 가능한 또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출생과 출산이 가능한 사람들에게 물어야 되잖아요 왜 출산이 안 하는 또는 멈추는 걸 물어야 되는데 딩크족에게 왜 애를 안 나오려고 하세요? 라고 물어보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나으실 건가요? 라고 해야 되는 건데 그 문제를 해소야 되는데 거꾸로 거기다가 돈 줄게 돈 줄게 나가라 나가라 물어보지 않고 자꾸 돈만 준다고 하니까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잖아요 다시 이야기 돌아서 학급을 구성하지 못하는 문제는 유입 인구가 있을 게고 자체 인구와 관련된 출산율을 증가시키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단시일내에 해결되지 않잖아요 지속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돈을 지원하는 금액은 나름대로 고민한 끝에 나온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냥 밑받이 농에 물 붓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뭐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만 이건 굉장히 지속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5년 10년 이런 식이 있어야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데 너무 자치단체장 바뀔 때마다 정부 바뀔 때마다 이게 뭔가 일관되지 않은 정책들이 생기니까 더 혼란성에 빠지게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긴장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모두가 다 이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학교도 좀 긴장감을 가지고 예를 들면 인구가 줄어도 학급을 구성할 수 없으면 선생님들이 일자리를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좀 위기감들을 현장에서 아직도 못 받아들이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실제로 출생인구가 관련돼서 우리가 보통 치아 가동의 문제는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이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지방은 수도권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어쨌든 지역이 낼 수 있는 대안들은 왜 사람들이 조그마한 시골 농촌에 있지 않고 아이들 교육 때문에 순천이나 여수 또 여수 순천에 있는 사람들은 왜 대도시나 수도권을 갈 수밖에 없는지를 봐야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보통 초등학교나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있는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다양한 창의성이 어디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다양한 방과 후 학습도 해요 학원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하기도 하고 또 아이가 관심 있는 영역은 비싼 수업료를 내고 또 전문가들한테 문화예술도 배우고 이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가 앞으로 중고등학교 대학을 갈 때 어디에 취미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하다못해 피아노부터 시작해서 과학이나 수학 영어 국어에 대한 다양한 방과 후 학습들을 가족의 상황에 맞게 진행해 나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걸 다 포기하고 시골에 온다고 했을 때는 공교육이 그러한 것에 시스템을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큰 맘 먹고 혹은 또 그 부모의 교육적 가치가 대안교육을 제한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시골로 오기는 힘들 거다 그러려면 결국 지역에 있는 유치원부터 해서 교육기관들이 이런 도시 사람들이 원하는 대안교육이라든가 또 수준 높은 문화예술 영역이라든가 그 아이의 취미가 있는 아이가 배우고자 하는 그런 다양한 교육적 욕구들을 충족해 주지 않으면 솔직히 시골 마을에 와서 방학 때 일주일 체험하지 않는 그 이상의 정주화는 내용은 또 교육을 통해서 가져오기는 힘들 거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역 교육의 총론은 두 분께서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조금 지역적인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야기를 좀 들어가 보면 역설적이게도 지역의 신도심이라고 하는 곳들도 있잖아요 여수로 치면 웅천이니 중립이니 아니면 순천도 신대지구 이렇게 있는데 웅천 지역에도 최근에 초등학교가 신설이 됐어요 그런데 입학생을 못 받는 곳들, 섬 지역들 이런 데는 진짜 허다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좀 풀어가야 되겠습니까? 김석 총장님 그런데 어쨌든 자연스러운 현상인가요? 신대지구를 예를 들어보고 그다음에 순천에 오천지구가 있잖아요 그 안에서의 주민들이 입주하고 필요한 학교가 만들어지고 이런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거기서 이루어지는 초등, 중등 교육까지는 괜찮은데 만약에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순천시 전반에 가지고 있는 교육 현황과 내용들의 틀을 흐트리느냐 마느냐 이런 것과 연관된다고 하면 좀 걱정스럽게 하죠 아직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과밀 학급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시설들을 좀 갖춰줘야 되는 건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지역에 지역에 뭐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우리가 주제에 나오고 있는 학령 인구 감소할지 또는 학급이 구성되지 않은 문제들은 그쪽이 그렇게 과밀하고 있다고 해서 한쪽으로 기울어졌다 이런 표현보다는 어떻게 하면 어떤 교육적 가치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교육의 질과 수준을 좀 높여서 그렇게 좀 운영될 수 있게끔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반면에 이제 뭐라고 해야 됩니까? 반도 구성하지 못하는 곳들은 대체적으로 농촌 지역이나 구조심 지역에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신도시로 빠져나가는 상황이죠 그렇죠. 신도시로 사람들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어떤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학교를 문 닫고 있거나 이런 순천시 구조심으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 좀 잘 견뎌내고 있는 것은 충분하기 때문에 이 밸런스를 좀 맞춰주기 위한 교육청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대 총장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여수에도 그런 곳이 있어요 대체적으로 옛날 구도심에 있는 서초등학교나 또 진남초등학교 이야기도 들어보면 25년 전만 해도 전교생들이 7,800명 아니 1000명이 넘고 한 학년에만 봐도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전교 합쳐봤자 50명 60명 전교생이 5,60명이라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그 학교의 90% 공간이 다 놀아요 옛날에 우리가 보통 교실이라고 했던 교사라고 했던 영역들이 다 그 공간들이 비어서 지금 다양한 예산을 투자해서 다시 어떤 실수실 만들고 하는데요 그 공간마저도 제대로 텅텅 비어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지금은 과밀학급이라고 할 수 있는 신도시도 2,40년 후에는 아마 정원 채우기도 힘들고 소규모 학교로 전락해버릴 거예요 그런데 그런 데로 해서 신도시 만들었는데 또 수백을 투자해서 땅과 건물을 짓고 운영하거든요 그런데 10년 15년 후에는 거기도 인구가 줄어들면서 텅텅 비게 될 건데 그래서 나는 근본적으로 고민을 해봤으면 좋지 않는가 어차피 우리가 저출산 고령사회는 현실인 거예요 그럼 여기에 적응할 필요도 있어요 적응 우리가 생태계는 적응을 하잖아요 위험사항이 되면 기후나 조건이 변하면 적응을 해야 되는데 우리도 적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 들어오지 않는다는 가정 아예 그러면 그런 곳에서 계속 학교를 지어야 될까 그러면 학교가 문을 닫는 도심 학교도 있어요 그런 학교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저는 교육청과 지방정부 재산이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니다 그러면 낮시간에는 아이가 움직이지만 또 쓰지 않는 절반의 공간들은 시민들의 평생교육이라든가 기술학교라든가 이런 공간으로 쓰고요 야간에도 지자체가 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이나 기술실습이라든가 이런 공간을 쓰고 그래서 이건 지자체 교육청의 재산이 아니라 공동으로 이 재산을 가꾸고 운영해서 만일 학교가 폐지된다고 했을 때는 지역 지방정부가 주민들 교육공간으로 평생이나 사회교육공간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좀 필요하지 않는가 왜냐하면 지금 300억을 들어서 예를 들어서 200명 수용규모로 새롭게 도심에 만들었다 15년 후에는 그 학교가 없어질 건데 그렇다 보면 이게 교육청이 따로따로 한 게 아니라 지자체하고 돈을 합쳐서 공동의 지역 어린이들은 학교이지만 어른들한테는 하나의 평생사회교육기관으로 활용하면서 공동으로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과정들 이런 대책들도 필요하지 않는가 좀 싶어요 김석 총장님 근데 학교가 이사를 가버리겠다고 하는 학교도 있었잖아요 순천대에 강남여고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도 자연스러운 생태계 적응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수많은 아이디어들과 현상들은 나타나는데 굉장히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는 출산율과 출생률이 낮아지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 고령화 사회가 도래할 거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기후위기 심각하기 때문에 관련된 불평등이 약이 될 거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역설적인 것은 우리가 배우고 따라가야 될 모델이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모델이 부교력 사회를 따라간다거나 미국 사회를 따라갔는데 이 저출 수생과 관련된 0.6명 0.7명 때에 맞는 사회구적으로 따라갈 모델이 없다고 보니까 우리가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아이디어가 좋네 나쁘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런 아이디어를 정책화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보이는 거고 그다음에 최근에 어린이집들이 문 닫는 대형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좀 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한쪽에서 저출산으로 어린이집이 문 닫는 반면에 한쪽에서 이 어린이집이 노유지 시설과 좀 크게 다르지 않아서 어르신들이 머무는 노치원이랄지 또는 주간보호센터랄지 그다음에 그런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보여지고 그러니까 인구가 많은 곳은 학교가 지르니까 당연한 거죠 돈은 써야 된다고 저금처럼 돈이 쌓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만 그런 시설들이 나중에 좀 더 저출생 고령화에 막히고 대안적 시설로 바뀔 수 있다고 보기 그런 대안들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출산율을 높일 거냐 이것에 대한 나름대로 전폭적인 전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초등학교 중학교의 취약 아동의 문제는 결국은 사회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봤을 때는 답이 안 나오는 구조다 그러네요. 돌고 돌아서 다시 출생률로 왔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인구가 적어지는 이 사회 지방자치시대에 인구가 적어지는 농어촌 통합도시가 앞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적어지는 것은 앞 추세다. 그리고 10년 후에는 지금 데이터보다도 더 절반으로 떨어질 건데 그게 순응하고 그게 적응하면서 어쨌든 거기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아이뿐만 아니라요. 아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좀 삶의 질을 높여내지 여기에 대한 복합적인 내용도 보건 문제 그리고 주거 문제 또 학교의 교육 시스템도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 쪽은 예를 들어서 대소득 쪽은 영어도 요즘 초등학생은 영어도 중요한 영역이니까 그러면 학교의 원어민들을 차라리 시골 학교들은 두 명씩 세 명씩 학대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을 쓰자. 그러면 저는 결국 교육과 지방자치의 행정이 통합되어야 되지 않는가. 지금 완전 분리되어 있거든요. 통합되면서 고민해야 돼요. 그런 것도 아이디어여 총장에 무슨 이야기냐면 출산을 하실 분들에게 왜 출산을 안 하고 있는지를 먼저 물어야 돼요. 그렇죠. 교육에 대한 걸 말씀해 주시고. 조건과 내용을 만들면 할 수 있겠냐라고 물어서 그 조건에 부합한 것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오늘 두 가지 이야기가 섞여 있어요. 원어민하고 뭐 이렇게. 틀린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두 가지 이야기가 섞여 있어서 각기 다른 말씀을 주신 건데 김석 총장의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그래서 본질적 질문을 좀 하는 시점을 좀 가져야 되고 한쪽에서는 또 한쪽에서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정책화되기 위한 방식을 좀 써야 되는 건데 기존에 해왔던 아이디어가 잘 안 된다고 해서 누락, 드랍시키니까 탈락시킬 것이 아니라 그게 또 새롭게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출산 그다음에 저출생 그다음에 학년인수 감소의 정책을 맡고 계신 분들은 성과가 그렇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지원하고 열심히 아이디를 내서 함께 이 문제를 좀 극복하기 위한 활동들, 정책들을 만들어내도록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이번 주 토론은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YMCA 토론, 여수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사무총장 두 분과 함께 했어요.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